안녕하세요. 소셜미디어 태희 AI뉴스입니다. 충북돌입대가 최근 신입생 모집 편수막을 청주지역 고교 앞에 걸었는데요. 편수막 내용은요. 연진아 충북돌입대는 졸업할 때까지 전액장 합금을 해 나 지금 되게 신나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라는 말은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이 한 말입니다. 학폭 피해자 문동은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된 뒤 다혜자였던 연진이에게 한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. 난 니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. 우리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.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문동은은 복수에 신난다는 거신대 충북돌입대는 이 대사를 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 현수막이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